안녕, 안녕, 안녕 안돼! 어우, 새끼! 차가 많이 막혀요 뭐라, 뭐라, 180km야 어르신은 어느 정도 와서 킨 겁니다 천천히 쳐야겠다 바로 꺼서 주면 끝인데? 너 먹으러 갈 거야, 너? 길이 없는데? 여기 기분 없지 않나? 신기하지 않아? 여기 바로 길이거든? 도로인데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강이야 딱 내려가는데 바로 강이야 여기 많이 왈면 차들 들어가 오늘 혹시나 저희가 3박 4일 캠핑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? 아, 지금 작게 여기 양사에 와있거든요 아이고, 운전 오랫동안 5시간 넘었니?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아, 안녕 그때 이게, 언니?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였어 안녕, 반가워 근데 여기 하면 화장실이 여기 있어서 저쪽에 하면 화장실 텐트를 쳐야 돼 저쪽 화장실이 없잖아 어때, 여러분 뷰? 그리고 그네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데서도 뭐 먹어도 되겠다 이런데 와우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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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하드탑 텐트 펼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비밀번호를 열어준 다음에 열어주면 끝입니다 좀 어두워서 잘 안보이죠 여기요 아니요 캠핑장은 아니에요 그냥 캠핑식으로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펜션도 하고 캠핑장도 운영 같이 하고 식당도 있고 그래요 멧돼지다 안 돼 야 막 뜯어먹는다 봐 난리났네 멧돼지야 멧돼지야 왜 그러네 너 그런 아이였어 멧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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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멧돼지 미용 멧돼지 hanno 미치겠다 뭐 자꾸 뜯고 와 야 이게 사서 먹는 거 보소 뜯었어 흔들렸어 미안 엄청 잘 따라요 여기 펜션에서 먹이 주니까 이쪽에서 이제 안 싫어하는 거 같아 어 들어간다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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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여기가 여기가 순박해 돌려 몸을 생산 생산을 꺼내서 누가 보고 우리 키우는지 알겠다 불멍 때린다 웃어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 쌤장 아 그래요 차장님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시면 같이 캠핑도 하면 좋은 취미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아 아십시오 아 아 드십시오 아 으구 맛있다 음 고거워 맛있다 응 오빠 손에 생선 냄새나서 그런가봐 음 고금 달라며 어서와요 어머! 올라갔어! 핫도그한테 올라갔어요 두루룩 두루룩 끓는 게 물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물 줄게 냠냠냠냠냠냠냠 노우! 오이 새끼! 또 먹네 또 먹네 또 먹네 아 쓰레기 맞아 얘들아 고양이 따지라고 얘 봐요 얘 봐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잘했다 한에 앉아있구만 되게 신기하다 매달리면은 힘을 이렇게 작대 꼬대지도 않고 여기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좀 편해졌어 그래도 같이 있어서 심심하진 않겠다고 천생현분이라고 주위에 떼만한 나무가 없어요 집사로 강택당한 거 맞대요 운명이라고 근데 어제 때렸어 나 근데 어제 맞았어 콧사대기 많이 안 돼 자 계신 분들 짠 짠 짠 짠 짠짝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또 안긴다 사랑같아 잉기는거 보면 귀엽지? 아 예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 와중에 꾹꾹이 하고 있어 호수 내 이름 호수라고 지었어요 호수 호순이 호순이? 호순이? 호 Um 호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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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순이가 호순이가 호숭아 호순아 호홀 자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딱 하고 있으니까 날 보라고 그럴게요? 질투심 아 질투심이에요? 와 무섭다 이야 씨 딱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이게 내가 나하고 눈 감고 그러니까 눈 감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날 딱 쳐다보더니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우와 오빠야 여자 질투심 무서운 거야 비켰어 비켰어? 어제 꾹꾹이 가는 도중에 나 한눈 팔았다고 저를 잠깐 보고 제가 말 시키니까 저를 보는데 핫덕님을 주먹으로 퍽퍽 치더라고 퍽퍽 치더라고 이거 이거 나 한눈 나 한눈 나 한눈 나 한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